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4회 대기환경기사 세 번째 과목 방지기술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41번 상당 직경 구하는 식이 얼마냐? 여기 딱 나와있네요. 4번이죠. AB는 가로 세로죠. 가로 세로 더한 거 분에 곱한 거 곱하기 2 이게 상당 직경이에요. 상당 직경이 뭐예요? 원의 직경, 원형 직경하고 같다고 볼 때 그때 이제 원형으로 보기 위해서 그 직경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 면적을 원으로 바꿨을 때 직경 이게 상당 직경이 되더라. 그렇게 보시고요. 4번이 정답이에요. 42번 중력집진격지 효율 향상법 나왔네요. 여러분 집진 효율 어떻게 할 때 늘어나는지 집중력 향상 방법은 여러분 다 중력이든 원심력이든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 구하래요. 기본적으로 중력집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집진율이 높아지나요? 우리 중력, 원심력, 관성력은요. 이 힘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집진율이 높아져요. 게다가 어느 집진장치든 간에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집진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언제 집중력이 커질까요? 당연히 입자 직경이 크고 밀도가 크고 그죠? 그러면은 중력 크게 받을 거예요. 힘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입자가 더 굵은 입자, 더 무거운 입자일수록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이 길려고 하니까 우리 옆으로 가는 속도 이게 뭐예요? 수평 유속, 유속이죠. 유속은 느릴수록 훨씬 더 천천히 지나가니까 체류 시간이 길 거고요. 그 다음에 침강속도는요. 침강속도는 빠를수록, 그죠? 이 입자가 크면 클수록 침강속도 커지잖아요. 침강속도는 내려가는 속도는 빠르면 빠질수록 훨씬 더 침전이 잘 되겠죠. 자, 그리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길이가 길수록, 길이는 길수록,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높이는 짧을수록 훨씬 더 빨리 침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높이는 짧을수록 그러니까 이럴 때 어때요? 훨씬 더 침전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더 본다면 우리 여기 침강속도 한번 봅시다. 침강속도 공식은 어떻게 돼요? 스토크식을 사용을 하죠. 18뮤분의 B의 제곱, G, 입자 밀도 빼기 공기 밀도예요. 그죠? 그래서 입자가 무거울수록 직경이 크면 클수록 침강속도 크고 반대로 점도는 낮을수록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하면 점도는 낮을수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거에 맞춰서 봅시다. 1번, 배기가스 기류가 균일화해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히 균일화한 상태여야 훨씬 더 침전이 잘 되고요. 2번, 침전높이 H가 되겠죠? 얘가 낮을수록 훨씬 더 짧은 길이를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진효율 높아진다. 맞네요. 일단 길이는 길게 하면 높아진다. 맞네요. 일단 처리가스 속도, 이게 뭐예요? 유속이죠. 옆으로 가는 수평 유속이에요. 얘가 작을수록 어때요? 체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집진효율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클수록이 틀렸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3번 볼게요. 충류, 송풍기 유형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요즘 들어서 송풍기 유형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충류 유형 중 가장 효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직선류, 아담한 공간, 소형 공간에 요구되는 거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H, B, H 이게 뭐예요? 우리 공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H 그러면 어떤 걸 얘기를 하고 히팅, 그러니까 난방, 그다음에 또 여기 그러니까 난방, 그다음에 환기, 그다음에 공기 조절 이걸 합쳐서 우리 공조설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HVH라고 합니다. 여기에 응용된다. 그다음에 효율과 암양소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직선형 고정 날개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직선형 고정 날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 뭐냐? 고정 날개, 충류형, 송풍기예요. 답이 딱 있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풍기 종류 한번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 원심형, 크게 충류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나오는 게 효율이 낮다. 대풍량 요한다. 그러면 전향 날개예요. 그다음에 구조 간단하다. 그다음에 암익통풍기로 사용된다. 그러면 후향 날개예요. 그다음에 효율 좋다. 효율 좋다 그러면 비행기 날개예요.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프로펠루형 그러면 저압 대용량. 축차에 두 개 이상 날개 있다. 2발 나오면 우리 프로펠러요.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공기분포 양호 적은 공간이 되려면 뭐예요? 고정 날개예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44번 볼게요. 이것도 항상 매번 거의 100% 나오는 문제. 액가스비 크게 하는 요인이에요. 언제 액가스비를 크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액가스비가 뭐죠? 가스 1큐빅미터 부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몇 리터 넣어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양의 가스를 세송을 할 때 그때 물을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액가스비가 커지죠. 그럼 액가스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언제? 그런데 제거하기 제거가 어려운 먼지일수록 제거가 어려운 애일수록 액가스비를 더 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제거가 어렵냐?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로 먼지를 씻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먼지가 언제? 제거가 어렵다 그러면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일 때 그 다음에 먼지는 입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제거가 어렵죠. 미세먼지가 훨씬 더 제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점도, 점착성 점도가 크면 클수록 물하고 안 친하거든요. 그럴수록 훨씬 더 제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온도가 높아지면 대기는 어때요? 점성 개수가 증가하죠. 액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점성 개수가 작아지는데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점성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점도가 더 증가해요. 그래서 이런 먼지는 훨씬 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액가스비를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같더니 물하고 친한 애는 액가스비 작아요. 왜? 제거가 쉽기 때문에 물하고 친한 애가 금방 식기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걸 정리를 하면 언제? 먼지 제거 어려울 때 이럴 때 이럴 때 액가스비를 늘린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